이 시간에는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과 진실 사실과 진실 그 다음에 참나와 거짓나 나에게도 참나가 있고 거짓나가 있는가? 사실과 진실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인데 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사실과 진실이 같은 말일까? 참나와 거짓나 진짜 참나가 있고 거짓나가 있을까? 거짓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순간에 거짓나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나 아닌 나? 이건 나 아닌데 어떤 순간에 그거를 느껴요. 여자분들 특히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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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봐 이거는 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나 좀 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 나를 이러면 안 되는 데를 인식하는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 되는 나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건 아닌데 왜 그렇게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가 있고 또 그 나를 발견하는 나가 있어. 그러므로 이게 아니라는 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몇 개요? 두 개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알고 보면 그 두 나 다 나예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는 나인데 하나밖에 없어야 될 나가 두 나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 때 옛날 고등학교 때 술 친구가 아주 술 같이 먹고 가까이 지낸 친구가 오래간만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저는 술은 좋아했지만 담배는 싫었어요. 담배는 체질에 영 안 맞았고 술은 체질에 잘 맞아가지고 술 먹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술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요즘도 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술 냄새가 разрыв합니다. 술 냄새가 나면 죠...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술에 다시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셔요 그것만 해도 두 나 ico есть 술 좋아하는 내가 있고,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나 아닌 내가 있고 나인 내가 있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강의 들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변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어요. 진선미의 영이 있고 그 반대의 영이 있다고요. 그렇죠? 사랑의 영이 있고 무엇의 영이 있어요? 증오와 분노의 영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영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확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우리 인간이 이론대로 나는 이래야 돼. 그게 잘 유지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수시로 어떻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 친구가 놀러와서 담배를 자꾸 피우기에 담배가 싫어가지고 제가 야, 담배가 참 나쁜 거란다. 이때까지 담배가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담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담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담배를 한 모금 푹 들이쉬고 입안에 모아가지고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다가 하고 뿜어내는 거예요. 저는 질색인데 이 친구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인마.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 담배가 내 인생의 낙이야.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나보고 담배 끊으란 말 하면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죠. 그러니까 이제 담배 끊으란 소리 하지 마. 진심이야. 진심이래. 그것이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내가 그게 진짜 나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들었고 나니까 뭐 오래간만에 놀러 왔는데 몇십 년 만에 놀러 왔는데 괴롭힐 건 안되겠다. 내가 좀 견디고 지나가야지. 그래서 이 친구는 담배 피워물었던 거 한참 다 피웠어요. 피우면서 피우고 나서 이제 잿더리에 꽁초를 끄면서 혼자말로 끊기는 꺼내야 되겠는데 여러분 다 웃었지만 여러분들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면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더 익숙해져 있어요. 뉴스타트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삼겹산맛 먹고 짜고 맵게 먹고 이러고 있을 때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또는 피우면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것이 더 좋아.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순적 존재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모순 속에서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병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왜 우리 인간은 그런 두 나아가 있겠어요? 제가 대답을 했잖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란 말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이 어떻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쪽 영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 영이야? 생명을 주는 영이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사하자. 이해하자. 그래서 포용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영이야. 그것이 바로 누가 주는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야. 그 성령의 본질은 진선미요. 그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스트레스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우리가 각자가 자기 중심적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이 서로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 두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렵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두려워요? 어떤 경우에 벌을 준다? 말 안 들을 때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불순종할 때 또는 죄 지을 때 벌 주신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벌 준다는 하나님과 죄를 지어도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사로 죄 지으면 벌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 지으면 벌 준다는 말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죄 지으면 벌 받았지. 그렇죠?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너희 누무사식들 죄인으로 태어나서 맨날 죄만 짓구나 그래서 맨날 벌 줘요? 아니죠. 그 죄인들을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구원하러 왔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보면 이 세상식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 세상의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무슨 차이로? 땅 차이로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보여드릴께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식이라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은 순종,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것이 세상식이죠.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 가시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말씀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무시다. 아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해서 도망가버리고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들어왔으니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지라도 아버지는 인자하대요. 우리 세상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에게도 인자스러움이에요. 그 다음에 저 무섭다는 구약 성경으로 가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얼마만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다. 하늘이 땅 차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요? 확 바꿔라.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보셨어요? 한 애는 울증 아니야. 엄마를 계속 사랑하고 희망차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애는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하네. 우리 엄마가 그때 아팠을 때 꾀병했어. 같은 엄마를 두고 두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그 쌍둥이에게 진실은 뭐예요? 엄마는 우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엄마는 그 쌍둥이들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척하지 라고 생각한 것은 자기가 지어낸 생각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걔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게 악령이다. 내가 만든 생각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악령을 우리는 거짓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무섭다. 그건 무슨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게 거짓의 영어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면 확실히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이상한 그림이,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이 아가씨가 환자에요. 이 아가씨 몸 보세요. 뭐밖에 안 남았어? 뼈하고 가죽 밖에 안 남았어. 체중을 재보니까 36kg야. 왜?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왜 밥 밥 먹게? 밥 안 먹는 이유가 이상해. 자기가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보면 뚱뚱해. 세상에. 옆에 주위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완전 갈비인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뚱뚱한 사람이야. 그래서 밥 안 먹는다고요. 이런 현상을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산다고요. 옆에서 가족들이 보면 귀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이 체중계를 가져왔어요. 체중재 봐. 얘는 자꾸 자기는 36kg인데 86kg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거울에 비친 자기는 86kg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체중계 갖다 주면 36kg 나오죠? 뭐라 그러게? 고장 났다고 해요. 자기가 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36kg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체중계가 고장 났다고 생각하도록 뭐에 지배를 받고 있다? 악령, 거짓의 영예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일상적으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왕고집쟁이들 있죠? 왕고집이라고도 하고 땡고집이라고도 하고 말도 안 되는데 고집을 피워. 그런 사람들이 다 살짝 살짝 악령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신들렸다.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귀신들렸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다 자기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각자의 어떤 살아온 과거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각각 다른 부분에서 살짝살짝 신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살아보라고 그러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 보면 나타나요. 왜? 말이 통해 안 통해. 어떤 부분에서 말이 안 통해. 그러고 느끼는 게 뭐예요? 이 부분은, 이 분야는 아무리 말해봐야 뭐예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나타나요. 이런 거 다 있죠. 부부 사이에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참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고 있는데 마누라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 남자가 못 말리는 부분이 각자가 못 말리는 부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1단성 상둥이가 엄마가 꾀병 알았다는데 어떻게 말려요? 아무리 설명해 봐야 뭐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진짜로 안 아팠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좌파 우파가 나누어진 건 다 그래요. 살짝살짝 뭐예요? 이래서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누가 나쁘다, 누가 옳다 그럴 수가? 뭐예요? 없어. 왜? 각자가 볼 땐 자기가 옳아 안 옳아? 옳아? 이 아가씨가 볼 때는 뭐예요? 체중계가 고장 났다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이 문방구에 가서 새 체중계 사올게. 그래서 신품 사와서 배터리 갈아 놓고 탁 올라서 보니까 36이야. 그럼 이 아가씨가 뭐라고 그러게? 요즘 찾은 게 믿을 수 없다 그래요. 뭔 말이야? 합리적인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콩도 싫고 두부도 싫대. 그래서 제 생각에 아하, 이 부분은 못 말리는구나. 싫어야 될 이유도 뭐예요? 이유대라고 못 돼. 그런데 싫대. 우리가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편견이지만 이런 심각한 편견들은 다 뭐예요? 신들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담배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지.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담배 없으면 산맛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참말 맞아야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또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거짓말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암에 안 걸리려면 선택해야 됩니다. 두 영 중에 한 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하게 성령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만 하면 도와줍니다. 선택을 안 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선택을, 성령을 선택했는가? 여러분을 잘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다 같이 여기서 이제 강의 시작 전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 뭐 시간 때우려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노래 막 그딴 노래 그만하고 강의를 시작하지. 그러고 안 따라 부르는 사람들. 이게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언제 노래해 보겠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분 좋게 노래하는 시간을 가져본 일이 뭐예요?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참 우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예배 시작 전에 뭐예요? 한 30분, 어떤 교회에서는 45분, 1시간 이렇게 찬양 노래를 다 같이 부르고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그 노래 부르는 동안에는 그 가사의 의미, 이런 것, 그 아름답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고 있는 동안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에는 내파가 어떻게 될까? 알파파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알파파가 되는데 그 사람은 노래하는 시간 지겨워. 그러면 배타파야. 그러면 내가 진짜 병났기를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선미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령들은 성령하고 다릅니다. 악령은 왜 악령일까? 성령의 본질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럼 성령의 본질은 뭐 하겠어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악령. 그러니까 우리가 악령이 존재한다. 성경에서는 사단이 있다. 그러면 사단이라는 것은 뭐냐? 사단이라는 말이 대적자라는 말이거든요. 누구를 대적한다? 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악한 자에게도 인정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그런 사랑인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건 좋은데 무선적으로 해야 된다? 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그 주장해서 분열이 됐다. 그래서 이 천국이 어떻게 됐어? 천국이 분열이 됐다. 남북한이 나뉘어지듯이. 왜 나뉘어졌어요, 남북한이?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꼭 같아요. 생각의 차이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분열이 일어났다. 생각이 달라지면 자연이 뭐가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났죠. 그 논쟁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다가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어떻게? 내가 쫓기니? 옛뱀 곧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어디로 내가 쫓겼다? 땅으로 내가 쫓겼다. 땅이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러분 저는 석가 선생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석가 그리고 노자 선생님. 석가 선생님이 출가를 했어요. 그 왕자가 호사스러운 궁을 버리고 출가를 뛰쳐나가서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동양해서 밥을 얻어 먹다가 밥 좀 얻어서 혼자서 조용히 먹으려고 하면 동네에 깡패들이 와서 밥을 뺏기고 밥을 뺏기고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석가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냐? 그 고통의 뿌리가 뭐냐? 고통의 뿌리가 뭐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내면도 마음도 고통스럽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 보면 몸에도 고통을 주는 병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몸도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어떤 영을 받아들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T세포가 변해버려? 그렇죠? 나를 공격 안 하고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공격해서 나를 보호하는 T세포가 변해버려 무슨 T세포로?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그러니까 본래 나를 보호하는 T세포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을 받은 T세포예요 이게 죽을뿐이야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 죽을뿐이야 다 미워 이것은 결국 악령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의 고통을 주고 결국은 T세포 유전자까지 변질시켜서 이제는 마음의 고통도 고통인데 이제는 변질된 T세포가 나를 어떻게 공격해서 실제로 내 몸에 고통을 일으키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사단이 어디로 내어 쫓겼다고요? 땅에 내어 쫓겼어 그러니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살고 있어? 사단하고 같이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악령의 지배란 게 뭐예요? 악령의 본질은 무슨 사람? 조건적 사람 그래서 조건적 사람 하나님은 조건적이다라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 왜?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줄 테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지금 하늘나라가 지금 큰 문제에 휩싸여야 돼요 분열이 이 분열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 통일이 돼야죠 그래서 이 땅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요? 사단의 조건적 생각이고 하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무조건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생각은 무조건적이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고 그렇죠? 땅에는 조건적 조건적이니까 무서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서우면 본심이 나와요? 위선이 나와요?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 싫어도 좋은 척 할 수밖에 없어 왜? 돌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는 스트레스예요 위선, 두려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서로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 서로 잘 보이려고 경쟁을 해 경쟁을 하면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교만했죠 지는 자는 뭐예요? 지는 자는 패배, 열등감 이런 데 시달리고 그 이긴 자들을 어떻게 해? 이겨 가지고 자기들을 알보는 그 자들을 뭐예요? 지기하고 침투하고 이래 가지고 그 범벅이 돼 있잖아 그 범벅의 뿌리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요 확실히 이제 갑니까? 자, 아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이라는 게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안 착하면 벌받아 착하면 창구가 이런 책이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고차원적인 진리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다 그런 책으로 봐버리죠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 있다?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 그래서 통일을 시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주 동일 전선에 파견된 특공대들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 보니까 고통 밖에 없네 꼭 정신 차리시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사단이 악령이 우글거리는 이 조건적 영적 에너지가 이 영적 에너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증명해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이 역시 오라를 증명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살다가 맨날 속상하고 맨날 짜증나고 맨날 밉고 맨날 죽고 싶고 맨날 남들이 너무 부럽고 탐나고 얼마나 스트레스 있었어요? 그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노화되고 죽고 하는 게 다 그 조건적 사고방식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싹 성령이 다 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내 내면의 환경을 어떻게 싹 회복시키면 싹 내가 다른 사람 암 걸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냐면 이야 이거를 내가 모르고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걸린 암이 안났더라도 뭐예요 나는 이미 깨달아야 될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그래서 암 걸리기 참 잘했다 그런 사람이 잘 낳는다 이 말이야 아 이게 암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주의 뭐가 문제구나 우주 통일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때까지 막 이러다가 막 결국 유전자 꺼지고 병나고 막 이러다가 사람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 하늘의 논쟁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느 쪽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면 그게 다 또 병이 낫는다면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주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 한국 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알콩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솔직히 말해서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뭐 하려고 태어났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몰라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아무리 나를 봐도 의미가 없어 뭐 하냐 너 상구 뭐 하냐 뭐 맨날 뭐 해요 잠자고 깨고 씻고 먹고 학교가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또 술먹고 술먹고 나면 또 속쓰리고 뭐 하는거에요 이게 그래서 또 돈이 없어 가지고 고생하고 뭐 하는거에요 그냥 알고 보니까 이런 지구상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에는 이런 위대한 사명이 있는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들에게는 너무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미안하면 어떻게 해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에베소설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에베소설은 사도바울이 아주 큰 틀에서 보는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인간을 지구에 만들기도 전에 자기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이 사단이 와 있는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서 살게 되면 결국은 흠이 생겨 안 생겨 병도 생겨 흠이 생겨 마음에도 흠이 생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다?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충분히 예상했다 그런데 얘들을 그냥 탱개치면 흠이 생겨서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러면 안 되거든 그 흠을 없게 해야지 없게 해가지고 흠 없게 해가지고 자기의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야 언제? 창세 전에 그런데 사람들은 조건적이 돼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래 내가 충분히 천국 갈 만큼 착할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착해진다 흠이 생긴다 이미 뭐예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흠이 생긴 애들을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자기 걸로 어떻게 소유권을 다시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유권 우리를 가지는 소유권이 있어야 우리를 흠이 없게 할 수 있다면 이 얘기하고 꼭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아주 좋은 터에 집을 잘 지어 놓은 집을 보고 너무너무나 그 집이 마음에 들어 그런데 그 집이 다 흐물어져가고 있어 그 집이 다 흐물어져가고 있어 가까워서 죽겠어 그런데 팔아라 그래도 안 파는 거야 그 집을 자기가 수리를 해서 자기 집으로 만들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 수리를 할 수 없지? 왜? 소유권이 넘어와야 수리를 하지 그렇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죽었냐 우리 흠이 많이 생겼버린 우리 다 찌그러져 가는 정말 그 집을 사고 싶은 거야 그 집을 사서 소유권을 이전 받아 가지고 뭐 하려고? 흠이 뭐요?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이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뭐요? 다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문제는 이 놀라운 말을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와! 진짜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요게 문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값을 성경 보면 너희는 뭐요? 값으로 산 자들이다 소유권은 지금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금이 생긴 것 외부적으로 내면적으로 다 수리를 뭐요? 하려고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값을 지불하게 해서 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암덩어리가 여러분 속에 있어도 여러분은 이미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 이제 좀 웃네 저기 이쁜 아가씨가 있는데 제가 참 웃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제가 웃게 만들려고 일부러 화이팅도 세게 하고 그러던데 아 이 얘기는 듣고 내 얼굴이 환해졌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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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르는 것 같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귀신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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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청난 얘기야 이 얘기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왜 지구에다가 어떻게 사단과 악령들을 보내고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오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르냐를 어떻게 시험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을 하려면 시험 대상이 있어야죠 그게 우리라고 그러니까 시험 도중에 흠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흠 생겼다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흠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수리하고 흠이 없게 해서 자기 자녀를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 말이야 이제 천당 가느냐 안 가 걱정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 놨는데 나는 천국 갈까 과연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까 그래서 그래서 교회에서 잠 못 배우면 어린아이들 집에 가서 뭐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까 천국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렇게 착해 봐야 그건 진짜로 착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착한 것은 어떻게 돼야 진짜로 착한 거예요 고마워서 착해야 그게 진짜로 착한 겁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아직도 악령이 우글우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서 지금 수리 중이야 뭐를 보내서 보호해서 성령을 보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리가 완전히 끝나는 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면 그때는 뭐예요 수리가 완벽하게 끝났는데 그 완벽하게 끝난 수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재창조라고 합니다 새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찌그러져 가지고 어떻게 재건축을 했다 그래서 우리를 그때 부활한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뭐예요 새로운 새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로 예수 안에 이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라 새로운 비조물이라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이 정말 놀라운 야 그래?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나 같은 것이 이미 뭐가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값을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산다 살고 싶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구나 참 감사하다 네 아니요 하느님의 조건이요 이상구 너 인마 앞으로 살아가는 거 봐가면서 내가 결정할 거야 천국 갈지 안 갈지 네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지우한테도 지우야 너 천국 가고 싶지? 네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돼? 네 그리고 어떤 놈이 왕 짜증나게 했다고 지우한테 그러니까 지우가 뭐예요? 왕 짜증 내게 한 놈을 혼내고 싶어 그래서 지우가 그래서 지우가 혼내고 싶으니까 그 순간에 악령이 뭐라 그래요 지우 넌 천국 못 가 네가 혼내고 싶어 하지 지금? 그럼 지우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지우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우가 또 이상구 박사한테 지우가 혼내고 싶었다고요 제 마음속은 그래도 갈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놈의 천국 때문에 고통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상구 박사만 천국 가게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상구 박사보다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겠소? 저 평양의 김정은이라고 이상구는 그래도 뭐예요? 천국 간다고 뭐예요? 믿고? 믿지만 저 자식아 지금 그것만 알면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그렇죠? 달라지고 북한 국민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핵 같은 거 필요해 없어요? 안핵? 필요 없어.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면서 영원여석을 천국을 보내줄까 말까 그런 나를 보고 있으면 그것은 가짜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엇밖에 안 돼? 내 삶이 무선적 삶으로 변해요? 위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어떻게? 착한 척 하면서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것은 위선자죠. 나는 천국에 가게 돼요? 그러면 제가 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뉴질랜드에 관광객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밀포드 트랙이라는 등산 코스가 있는데요. 그게 4박 5일 시작해서 시내에서 시작해서 4박 5일 동안 산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걸으면서 그러면 이제 적당한 곳에 숙소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자고 나서 빨래하고 다 자고 나서 그 다음 아침 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먹고 이제 점심 샌드위치 사가지고 또 걸어요.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걸어요. 경치가 끝내줘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딱 가고 싶은데 굉장히 비싸요. 그것도 뭐예요? 사막 5일이니까 거기에 숙소, 산속에 숙소가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가려면 천만 원 이상이 깨져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커요. 그래가지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동서가 있어요. 우리 우리 집사람 바로 아래 동생, 남편, 동서 동서가 돈을 잘 벌어요. 그 하루는 동서가 형님, 제가 이번에 한 건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형님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같이 가십시다. 제가 쏘겠습니다. 우와 대박! 그런 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동서한테 해 준 건 하나도 없는데 동서가 또 그렇게 가고 싶고 동서가 내가 좋아서 형님이 좋아서 제가 뭐 어떻게 뭐 도와준 것도 없고 우리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니까 그래서 뭐 벤츠 탔다가 랜드로버 탔다가 이런 사람이에요. 랜드로버 알죠? 그래서 저도 동서덕에 좋은 차 다 타봤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보니까 여행사에서 카톡으로 문자가 타고 온 거야. 이산구님과 이윤숙님의 밀포드 트래킹 여행경비 전액이 완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 여러분 모두의 천국 여행경비가 완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는 말이 완불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확실해요 아니에요? 완불됐대니까 완불 완불됐대니까 이제 가는거야? 옳죠? 그래서 한 4개월이 남았어요. 근데 그게 4박 5일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등산을 하려면 체력이 좀 되어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배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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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가게 되었으니까 완불되었으니까 맨날 체력 단련하는게 즐거워요. 그런데 만약 우리 동서가 형님 지금 형님 체력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만약 체력이 안 되는데 모든 모든 여행 경비를 완불할 수는 없고 제가 한 열흘 전에 출발 열흘 전에 형님 체력 검정을 실시를 해보고 그래서 이 정도 체력이면 갈 수 있겠다 그럼 그때 완불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력 단련하면 좀 힘들면 때려치우고 싶겠죠. 그렇죠? 또 더러워서 죽겠네. 야, 뉴질랜드 가기 힘드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완전히 체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내가 암이 낫든 안 낫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뭐예요? 천국은 포장돼요? 이낙여 주구나. 그렇게 되어야만 나을 수가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뭐예요?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나아가 참납니다. 나는 나는 그런 존재야. 아시겠죠? 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되어있어.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공부를 잘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야.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어있다면 까짓거 한번 뭐예요? 힘들지만 즐겁게 체력 단련을 즐겁게 하면서 고통이 올지라도 즐겁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뭐예요? 이리 다아이 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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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